이 이야기 자, 잡아줘. 자, 올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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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애들한테 아빠가 일하는 곳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아빠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려고 사진 되게 많이 있네?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있어, 없어, 아빠. 찾아봐 나아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이거 아빠야 그거 아빠야? 아니야 그럼 아빠 아닌데? 잘 찾아봐, 나은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빠 어딨어 아니, 아빠가 지금 정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아빠, 여기 없어 어머나, 없대 옷을 똑같이 입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빠 여기!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아빠 어디! 여기! 아빠 어딨어? 여기! 아빠 여기 있네? 빨리 아빠 어딨어? 아빠 여기! 여기? 아빠 맞아? 찾았어요. 포스터에다가 뽑고 가. 여기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봐봐. 한 명만 딱 찍어봐. 오자! 오자! 용병 삼촌. 이거? 누가 제일 잘생겼어? 한 명만. 아 포기 안 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 한 명만. 이거! 아빠는? 아빠는 여기. 아빠는 여기 있는데. 잘생겼어? 아빠 거기 있는 건 알겠는데. 잘생긴 사람 집어줘봐 다시. 여기는 약간 나은이가 아빠를 골려먹는 것 같아요. 이거! 이봐 이봐 아빠를 기준으로 양옆을 다 찍어요. 아빠도 있잖아.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여기서 누가 제일 못생겼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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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제일 못생겼어? 아빠. 박주호. 박주호? 콕 짚었어요 그냥. 그만하라고. 안녕. 시원해? 아이스크림. 아빠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 어디? 여기. 아빠. 이쪽. 아빠 있죠? 건우는? 건우. 건우. 또 여기. 안녕하세요. 할 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빠 초코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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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얼마예요? 셋? rested지요! 쉬고 싶어요. 상상 아기들은 돈 받는 신용을 안하고 카드결제한 신용을 안하고 하도 결제하는 신용을 하는 거 알죠? 즉? 하는 거예요! 거기 또 시대의 변화네요. 맞아요. 오 Wellsho nuevo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나, 여기가 아빠 운동하는 곳이야. 아빠 트레이닝 하는 곳이야 트레이닝. 아빠. 콩. 홀 있네? 홀 몇 개야?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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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열, 열 개 있어? 네 아빠 또 다른 거 보여줄까? 네 가보자, 일로와 냄새나? 푸푸했어? 많이 어우, 푸푸 냄새를 나은이가 맡았어요 아빠 방 가서 우선은 기저귀 갈자 가자 나은아 이거 잡아줘, 문 잡아줘 문 잡아줘, 빨리 빨리 이야, 힘도 세 아, 여기가 박주호 선수 방인가 봐요 그거는 푸푸 갈게 그거는 푸푸할 수 없다 자, 웅장에 닫고 나은아, 여기 아빠 방이야, 아빠 여기서 맨날 자 아빠, 나은이 침대 어디 있지? 나은이 침대? 나은이 침대 여기 있잖아, 여기 아빠랑 같이 쓰는 게 나은이 거지 이건 삼촌 거야 그건 삼촌 거야, 이거는 여기 한 번 누워봐, 그러면 여기, 한 번 누워봐 아빠도 한 번 했어 아, 짐 있어 그냥 아빠 침대라니까 짐 있어, 짐 있어 짐 있어, 짐 있어 어, 그거 하나 가져와봐 봐봐 나은아, 이게 아빠가 매일 경기할 때 어? A, E, 811인데 무슨 말인 줄 알아? 몰라? 이게 안나, 이든 그리고 아빠 아니지 이거 마마 생일하고 어? 나은이 생일 적은 거야 아,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축구화에 이거 뭐야? 이거 봐봐라 이거 누구야? 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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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지 팬이 선물해 준 거야 아, 진짜? 아, 팬분들이 저런 선물 내주시나 보네요 우리 언니도 저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아, 제가 제 걸 못 받아봐가지고 제가 동현 씨 팬이 없어요 네 짠 봐봐 가방에 저렇게 아빠랑 붙여 놓은 거예요 뭐 아이고, 이뻐라 이제 갈까? 난 여기 한 번 올라가 봐 아빠 몇 킬로야? 아빠 몇 킬로인지 한 번 올라가 볼까? 아빠 먼저 아빠 살 빠졌다 아빠 너네 보느냐고 살 빠졌네 아 몇 킬로야? 아니 13.4네 13.4 그럼 권우도 한 번 재볼까? 권우 몇 킬로인지 한 번 해보자 올려주세요 권우는 아직 뭐 돌도 안 돼가지고 26 26 26이면 12. 몇이네 으잇? 돌도 안 됐는데? 잘 먹잖아요, 권우가 어? 누나는 13킬로인데 권우 돼지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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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하고 벤틀리하고 먹방으로 한 번 붙어야 되겠는데요? 아, 세계의 대결 되겠는데요? 우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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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뛰어 나나 아빠한테 슛! 아파트 슛! 슛! 고! 아파트 슛! 나나 슛! 아파트 슛!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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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기 몸질만한 공을 들고 저렇게 아빠 닮아서 그런지 공놀이가 좋아하네요 빡! 빡! 잘한다 다시 한 번 이게 피는 목소린다니까요 피 없이 느껴질다면 이제는 시작해 너의 꿈 찾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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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은이야 아, 착해 한참 할까봐, 꼬집을 잃는다고 상승은 나은이잖아 상승은 나은이잖아 상승은 나은이잖아 여보세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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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톤이 바뀌는데요, 통화할 때? 헤이 헤이 어디야? 거의 근처에 다 왔어? 어, 이제 지금 나은이랑 건우랑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케이 응,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은아, 마마 온대 나은아, 마마 온대 오 아이고 48시간 만에 어머님도 아이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아이고, 48년 만에 만난 표정이네요 처음이잖아요, 저렇게 48시간을 아빠한테 아이 부탁한 적이 없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네요, 표정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잘 있었어 나 먼저, 나 먼저 안아줘 거미야 엄마가 왔어요 아이고, 엄마도 뽀뽀요정이네 나나 나는아 나는아 아빠는 아빠도 마음먹어 아빠는 아빠도 마음먹어 아빠는 아빠도 마음먹어 왜 그래 아빠들 왜 그래요 진짜 저런 아 저걸 못 보죠 아빠 입장에서는 나 빼고 둘이 행복한 거는 굉장히 보기 싫어요 끼고 싶어요 아 진짜 저 감격적인 순간인데 오오오 컷 카치 마마 카치 마마 이야 이야 투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곧 걷겠다 파이브 아 예 금방이네 다음 주에 보면 걷고 있겠네요 진짜로 지금 계속 껌깍지 내가 재우고 먹이고 다 했는데 나은이도 밥 주고 건우도 밥 주고 다 했지 다 했어 다 했어 아빠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네 거 봐 잘했대잖아 이번에 나은이랑 건우 돌보면서 아빠랑 이렇게 오랫동안 지낸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힘들긴 했지만 몰랐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고 얼마나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힘들고 또 제가 얼마나 못 알아둔 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안나에 대한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좋은 건우가동 기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